아 아 와 감사합니다 으 뭐하는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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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돼지고기 덮밥은 으 으 으 들어가세요 조용히 조용히 혼자 제일 잘 못했어요 지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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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씻고 자면 어떡해 어떡해 귀찮은데 화장실 왜 지금 처음 온 상태 그대로인데 다른 집에 왔는데 어떡해 그러면은 새 거로 둬야지 우와 바람 뭐야 바람 뭐야 우와 이거 파도 봐 바다 수영 한번 하고 싶다 진짜 뭐라고 진짜 나 옛날에 군대 시절 이렇게 해서 이 새끼 잠갔어 저기로 들어갈까? 카드키 찍고 저기 카드키가 없어 야 이 새끼야 왜 새끼야 정지열 핸드폰 어디있지 오케이 뒤졌다 제 새끼 아 이게 좋았지 아 이게 좋았다 정지열 핸드폰 인터넷 목록 볼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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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사 인터넷 목록 봐? 거기 멀리 가 무릎 꿇고 있어 멀리 가서 무릎 꿇고 있어 무릎 꿇었어? 무릎 꿇어도 안 꿇었어 이동아 반대쪽도 잠갔어 복부에 가졌어 왜 새끼야 새끼야 무릎 꿇고 있어 문 밖 여기로 카메라만 줄까? 카메라 못 봐줘 마이걸은 저쪽에서 마이걸 무릎 꿇고 노래 불러 지금 시작 야 잠깐 잠깐 우선 다녀와봐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있어 너 앞에 서 있네 자 거기 그걸로 가 그렇지 무릎 꿇어 하하하하하하 카메라 안 들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카메라 안 들어 넥차 딱 떼어봐 앞에 놔봐 아 저기 다 신발도 없어 지금 저기 좀 빨리 앞에 딱 태워 엑시 댄스 시이이이이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리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이 세 번 시작 어 사... 찍는다 핸드폰 배 세 번 두드려 더 세게 대체 일은 아침이라 다행이지 아이유의 잔소리 부른답 시청 멀부터 발끝까지 널 위한 소리 으아악 끝 아주 그냥 컵찌를 그냥! 아주 그냥! 다시! 다시 지겨발라고! 밖에 누구나 쓰시말! 그만하자. 호텔에서 문이 닫히면 잠기잖아. 이 바보야. 띵동하면 우리가 누세하면서 여쭙 줄 알았어. 적당히 열어줬서, 불상에서. 이거 한 거 어딨어? 그래도 다 공개는 했어. 너무 그런 거 보지 마. 아니 공개했다고? 응. 애동 많이 봤더라. 에이씨, 돌 수도 있지. 봤긴 봤나봐. 봤나? 공개 안 했는데 봤나? 봤어? 애들 밥으로 하자, 조식. 눈 드셔마자, 조식부터 찾아. 이거 봐야지, 그러면. 아, 잠깐만. 배 아파. 자기. 야, 안전하게 똥을 살 수가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 봐봐. 네, 누구세요? 네. 룸 서비스인가요? 네. 잠시만요. 저러주세요. 네. 카메라. 제가. 제가. 지금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제 지갑이요? 네. 무슨 지갑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왜, 왜죠? 어, 뭐야 저거. 무슨 지갑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 왜 그래요 근데? 저한테? 아,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왜 그래요. 키가 저한테 있거든요. 아, 밑을 걸어야 돼. 뭐해, 둘이. 둘이 뭐해. 둘이 뭐해. 분노잼이 없네. 김스쿨 언니가 춤을 추래? 준비를! 어? 갈 방법이 없네. 지금은. 티나 모든지. 나중에. 언니 또. 분명히 있는 안에 더. 일단 찍어. 아, 일단 찍으라고. 아예. 안 할게. 아니, 카메라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촬영은 해야 되니까. 아, 나 못 믿어. 알았어, 알았어. 딱 이거, 이거 아니야? 와, 씨발. 야, 김우수 씨. 네. 가방이 보인다고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자, 빤스 점검 들어갑니다. 어, 헤드새 좋은 거 끼고 있네요? 오우, 쉿. 오우, 쉿. 자, 김우수 씨 카톡 봅니다. 자, 공유준 씨. 네. 자. 아, 여기다 할게 하니, 평준아. 아악 아 냄새 결국 과장실 결국 숙소 화장실 못 가서 아 왜 따라와 아 왜 따라와 어디 가세요? 지금 심점 어떠실까요? 김현우 형이 썼더니 밥 먹고 싶지? 김현우 응 김현우 너무 크다 김현우 어서 어디로 가야 돼? 김현우 너무 맛있겠다 김현우 감사합니다 김현우 원식인 자체 김현우 맛있어? 김현우 김현우 여기 완전 에브랜드래 김현우 터치해주시고요 김현우 입장하실게요 김현우 빨리 다음 다음 김현우 실패하시면 다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우 성인분들은 그쪽에 있는 거 이용해주시면 되세요 김현우 높낮이 가능하세요 김현우 빨리 김현우 매달려 매달려 김현우 아파 김현우 빨리 빨리 김현우 다시 끝났어 멍청아 김현우 스타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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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那 빨리 해 빨리 해 김현우 자 이 마스크 꼭 가지고 올려주세요 김현우 김현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 진었랜드 아니야 무슨 소리가 이거~!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왜 안 울리냐고! 안 울려! 위! 아우우 씨! 비롯게 못 하네 정말! 자고! 스탑! 야 최고 기록이래! 야 최고 기록이래! 와 게임 좋겠다! 아 눈 palavra? 소리X2 이게 미 tat sub 그래 이게 들어가 It's not that big 정답이 형! 최곽의 눈가!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줄어줘! 아, 지켜봐, 너봐. 아, 존나 웃겨. 존나 웃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야아아아아악 야아아악 야! 어 너무 재미있네 땀 번벅됐어요 지금 이게 휴가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잘생기죠 수영장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못 대여하고 파월받아서 이제 가려고 죽인다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이거 못들어가 우리 나 낫다네 이거 와 근데 이거 나갈 수 있어? 너무 젖은데? 아우 좋아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숨 쉬어져? 어 잘 쉬어져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 봐 야 이거 좋은데? 그래? 해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왜왜왜왜 아우 혼나 아우 혼나 바다의 사나이한테 깨비 여기 몇 번만 더 멋있어 여기 좋네요 하 오늘 원래 여기 케찹이들한테 광고하려는 건 아니었고 공동품의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왔는데 세 Gesetzentwurf보다 너무 대박 데서 한번 제가 말도 안되는 싼 가격에 후여볼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구요 한번 딜을 쳐 보겠습니다 내구 해볼 거예요 네 네.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갑시다 에잇! 으아악! 안녕!